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회 시험 7인 이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약간의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시험이 요즘 최근에 많이 어려졌는데 우리가 뭐예요 29회 때 시험 있죠 29 때 시험이 여기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30회 31회 이렇게 30회 31회 32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해볼 만 했는데 언제부터 이 29회 때부터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시험이 어려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뭐예요 수험생들이 고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30회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29회 시험 30회 했을 때 그 시험 난이도를 보게 되면 난이도는 가장 29회가 가장 뭐예요 어려웠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2회가 31회 때보다 뭐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아주 쉬워진 게 아니라 난이도 차이가 보통 뭐예요 한 많게는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뭐예요 31회 때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쉬워졌다 뭐 쉬워졌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난이도가 한두 문제가 쉬웠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변화는 뭐냐 하게 되면 올해 시험 문제의 변화가 뭐가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법이 계속 어려웠었어요 공법이 계속 어려웠고 시험 문제가 보통 학원가에서 뭐만 과락만 넘기면 괜찮다 뭐 아니면 잘하는 사람도 50점 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이렇게 난이도가 29회 때 계속 어려워져갖고 32회 오면서 공법에 조금 뭐예요 조금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한 두세 문제가 낮아져갖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과락 과락 물론 나오긴 나요 공부 안 하신 분은 과락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뭐예요 29회 때보다는 조금 뭐예요 한 3문제 정도가 제가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니까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그러면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어디에 뭐예요 어디에 자 과연 그러면 어느 과목에 뭐예요 어느 과목에 난이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뭐예요 학격생들의 기본 수가 채워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공시법 있죠 이 공시법이 자 뭐가 됐어요 작년보다 난이도가 한 두 문제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세법은 그 한 29회 이전부터 한 5년 동안 계속 뭐예요 세법이 어려워져갖고 세법을 반 16문제에서 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올해도 만약에 33회 올해도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아직은 뭐예요 말도 많지만 뭐 상대평개로 바뀐다 말도 많지만 하여튼 올해 33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90점? 80점? 평균? 그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수석할 사람이 하는 거고 합격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평가니까? 절대 평가니까 몇 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60점이 필요합니다 60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60점을 막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딱 짜임새 있게 공부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등기법이 24문제입니다 등기법이 24문제인데 공식법이 24문제인데 등기법이 몇 문제이고 이 등기법이 뭐예요? 등기법이 몇 문제가 나오고 24문제 이러면서요 12문제가 나오고 이 지적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들 지적이 몇 문제예요? 12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학원가에서는 567 작전이다 567 이렇게 567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67 작전이다 그 567 작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공법은 50만 넘기지 않죠 50점으로 가자 그 다음에 공식세법을 몇 점으로 가자? 60점으로 가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 과목 2차 과목의 공법을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을 몇 점으로? 70점 이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원가에서는 567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중개사법이 그래도 뭐예요? 올해 이 작년보다는 올해 시험에 중개사법이 공법의 난이도를 조금 뭐하다 보니까 낮추다 보니까 이 중개사법을 뭐예요? 난이도를 두세 문제에 이것도 뭐예요?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중개사법이 학원에서는 중개사법을 쉽다고 하고 뭐예요?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80점 이상 맞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유일하게 뭐예요? 80점 이상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고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얘기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을 75점 이상을 맞아줘야지만이 뭐예요?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르친 과목이 공시법 하게 되면 일단 공시법은 자 뭐하고 이 공시하고 플러스 뭐라고 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40문제입니다 이게 40문제인데 공시가 뭐예요? 공시가 몇 문제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24문제이고 자 세법이 몇 문제이고 16문제 이렇게 자 등장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 세법을 뭐예요? 이 세법을 세법은 몇 문제? 세법은 요제 뭐예요? 이 8문제 반박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 정도 맞이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제가 제가 세법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 교수님 강의할 때 잘 듣고 자 일단 반 정도는 내가 이제 각 벽을 각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양도소득세든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면 그 법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확실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몇 문제 정도 반 정도 맞을 수 있을까 자기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다 한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데 다 그 범위를 다 공부한다 해서 그 점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자 이렇게 내가 맞고 싶은 점수를 뭐예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랬는데 공시법은 우리가 이 등기법이 이 등기법이 12문제죠? 지적이 12문제인데 이 지적은 요즘 계속 뭐예요? 계속 자 이렇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와서 올해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있죠? 충분히 아무리 뭐만 해도 몇 문제는 10문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문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서 10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에서 11문제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반막 이게 마찬가지예요 세법처럼 반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10개나 11개 맞고 이게 몇 개? 16개죠? 16개 6개 그래야지만 60점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또 뭐예요? 이렇게 점수를 뭐예요? 전략을 짜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 등기법은 등기법은 제가 또 수업시간에 중요하다 하라는 것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단기간 동안에 30년 동안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올해도 뭐예요? 올해 몇 해? 올해 지금 30일 시험원도 시험도 시험 문제 3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것까지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된 얘기고 자 할 수 없이 뭐예요? 할 수 없이 그런 건 빼버리고 빼버리고 그래서 최소한 뭐예요? 10년 자 하여튼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까지는 뭐 그냥 한 번 건드려두고 매년 나온다든가 그렇죠? 뭐 예컨대 가등기라든가 그래요 그런 거는 거의 구분건물 가등기 그렇죠? 효력이라든가 신청 적격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자 잊었는기라든가 매년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매년 나오는 것은 뭐 해두셔야 돼요? 이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의 총평은 자 기존 뭐예요? 기존 최근 문제가 어렵게 시작한 이걸 지금 29회를 기점으로 해갖고 자 시험 문제가 뭐예요? 거의 자 30, 31회, 32회가 거의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축의하게 해서 얘기할 수 있고 새양사람 전에 뭐예요? 올해 말에 시험 보기 전에 뭐 코로나가 이런데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시험 문제를 누가 또 위험비가 있었어요? 쉽게 낸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뭐예요? 인원이 저기였고 인원이 저기 탄정되어 있는데 문제를 쉽게 나와서 인원을 뭐예요? 많이 뽑고 그런 국가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 뭐예요? 이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하여튼 등기하고 지정은 지정은 뭐예요? 계속 쉽게 나올 예정이니까 항상 10개에서 11개 이걸 맞도록 부단히 이해하고 노력하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 등기법은 반만 맞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시법에서 몇 점을 60점을 맞아줘야지만이 뭐예요? 공법하고 중개사법에서 이게 75점 맞으면 45점 80점 맞으면 꽈랑만 넘기면 되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30위의 시험 문제를 뭐예요? 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